연예인들의 이혼 과정이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지나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생중계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심지어 가정이 깨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거리낄 것 없이 이혼 사유를 폭로하고 있죠. 특히 송프리쇼 동치미에서는 이혼 신경을 연이어 직접 고백하고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이혼 발표 후 동치미에서 최초로 이혼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서유리도 동치미에서 너무 후련하고 너무 좋다. 나 자유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사실은 결혼생활하면서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같은 밥을 먹는데도 남편은 해가 갈수록 살이 쪘다. 보고 있는 저는 너무 괴로웠다. 여자들도 잘생긴 남편을 보고 싶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꾸밈 없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가감 없는 모습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과정이 충격적이면서도 피로감을 쌓고 있는데요.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로 알려졌지만 유영재에게 사실혼에 가까운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라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또한 유영재와의 이혼 사유로 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며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 중 90%가 여성 팬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mbn 소프리쇼 동치미 방송 말미에 홀로 등장해 자신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심경 고백에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영재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애매한 답을 남겼습니다. 계속되는 사생활 논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영재의 하차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유영재는 라디오에서 사진 하차했는데요. 마지막 방송에도 자세를 유지하며 세상 살며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나. 할 말이 있어도 때와 시간 장소를 기다린다. 말을 하는 데 있어 예절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선우은숙 측이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먼저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영재씨가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 같은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또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전해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충격을 더했는데요. 유영재가 결혼 이후 선우은숙에게 원했던 것은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외부일 등으로 바쁜 선우은숙은 도저히 살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우은숙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토로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신혼집에 머물면서 유영재의 식사를 차려주는 등 살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마 말로 못다 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유영재의 돌발 행동은 이회성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언니는 동생을 돕기 위해 했던 것인데 오히려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몹쓸짓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홀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약까지 먹으면서 마음의 병은 더욱 더 깊어졌고 7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우은숙 집안은 통비박살이 났다고 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충격을 받는 비극으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선우은숙은 몇 차례나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선우은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됐고 공황장애가 와서 식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황이며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을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친언니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해졌는데요. 노년의 나이에 제부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피폐진 정신상황 등으로 인해 선우은숙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의 범죄 논란 관련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우은숙이 이를 항구하고 있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러자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유영재는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의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에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우은숙 변호인은 유영재 씨의 입장 발표 방송을 들었다. 범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위라고 칭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위라.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영재의 이번 입장문에 대해서 변호인은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추행위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추행위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추행위의 범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우은숙님도 동치미에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치 선우은숙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흐느끼며 얘기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유영재의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에 대해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추행위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지만 유영재는 돌연 반박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영재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유영재의 측근은 매체의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의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쳐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유영재의 입원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입원이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그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을 뛰어넘어 충격적인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끝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